오늘 입을 치마 차량 짧은 발표로 신속하게 해줘. 저 성희롱입니다. 어? 저 자네 뭐라고 그랬나?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성희롱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. 저 성희롱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. 저 성희롱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. 저 성희롱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. 저 성희롱은 기억이 없는 거야. 내가 성희롱한 거 먼저 믿는 사람이야? 저는. 저 성희롱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.